아 가만히 있어 앉아 얘들아 얘들아 앉아란 말이야 어디가 너 앉아 내 말 들어 쟤 나 일찍 폴리신 화장실 가지 말고 티비 보란 말이야 냄새 안나 너네? 냄새 안나냐고 야 앉아 얘들아 얘들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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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말 지독히 안듣네 아니 채널 고르기 현재 채널 그냥 시청하기 아 니도 여기 시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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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하기 오고있네 잘하고있어 시청하기 시청하기 채널도 바뀌었네 티비가 적어서 그런가? 다 모였어? 1,2,3,4,5,6,7 한명 오고있네 앉아 유령 앉아 고르소이 카펀테인 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쌀 쌀 이제 남편간 찾고 그 다음에 시오르르르르 여친 찾아도 되지 않을까요? 여친 찾아주고 그렇게 해야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편이 아마 마지막편일 것 같아요 심즈뽀 심즈뽀 이제 마지막편 끝나면 이제 캠핑을 떠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걸 내가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까요? 저의 최대의 난관입니다 다 죽여요 살려주세요 다 죽이라고? 어? 소리 큰 것 같은 느낌 나만 그런가? 역시 소리가 컸구만 난 예민해 역시 헐 멈춰있는 게 더 슬퍼 뭐지? 뭐야 왜 발표할 것만 같지? 표정 봐 다들 다 마지막인 걸 아는 걸까? 표정 봐 헐 표정 봐 개무서워 헐 역시 눈이 작구만 TV 꺼져 있는데 TV 보고 있어 더 무서워 태은님께서 5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미안해 얘들아 난 이제 너네들을 끝내고 다른 심들을 플레이할 날이 온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유령이랑 진짜 안되나? 얘 배고파는데 야 니가 요리 좀 해볼래? 뭐야 여기서 요리 요리하기 달걀 토스트 달걀 토스트? 한 8인분? 얘 보리랑 이게 유령 임신이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하기가 힘들단 말이지 유령하기 낫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 여긴 욕실이 없나? 여긴 욕실이 없나? 2층에? 이사를 온지 별로 안되서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헐 시우가 노인이 된다 생일 케이크 헐 시우 생일이야 헐 이거 그 해줘야 되는데 요리 해줘야 되는데 니가 니 케이크 만들어 힘들어 유령하기도 있다고 유튜브 댓글로 그러신데 난 잘 모르겠어 찾아봤는데 유령 왜 넌 안해? 야 얘들 빨리빨리 움직여 헐 뭔가 슬프지 왜 시우 케이크 만든 모습 봐 오 오 개깜짝 놀랐어 만들고 있는거 맞지? 숙성 중? 만들고 있지? 오 여기 세개나 있어 문 그 전자 카슬인지 심지3에는 유령이가 있었어요 저 심지3때 못봐가지고 유령을 못본거 같은데 심지3에서 생일초 꽃기 얘들아 아직 아니래 얘들아 누구 생일할 사람 있니? 야 먹으면 안된다 그거 먹으면 안돼 와 이거 이제 안되나보네 원래 헉 아 얘가 늙을 수 없는데 아 얘 해줘야되나 제니 되는 애들 다 그냥 나이드는거 보고 끝내야겠어요 궁금하니까 제시 왜이래 골반이 왜저래 제시 왜이래 골반이 왜저래 축하해 헉 제니 안돼 제니 진짜 늙은이꺼 확치난다 진짜 할머니같애 시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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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마 생일초 꽃꽃 네 생일도 바지해야지 걸어와 걸어와 뭐야 얘 왜 생일 그건 됐었는데 왜 안되지 되는 애들이 얘구나 얘도 되나 얘네 다 나이들게 해야돼 왜 안해 얘들아 먹고있구만 벌써 한거야 얘 먹고있구만 벌써 한거야 얘 뭐야 아니 벌써 끝났어? 아닌데 뭐야 왜 이게 떠있지 저번에 한게 야 냄새한다 너 와우 성인냄 얘 얘 한번도 안되죠 이거 한번하면 한번 안될텐데 똑같이 하자 똑같이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가자 똑같이 쌀이랑 보리랑 똑같이 축하해 축하해 보리 한번더 할거야 근데 보리 좀 씻고 와야될거 같은데 심각한데 얘 잠깐만 여기 욕실이 없는거 같지? 위층에만 욕실이 있는거 같은데 그쵸? 위에만 욕실이 있는거 같애 여기서 좀 씻어 샤워하기 유령 유령은 나이 들면 또 죽나? 유령도 나이 들면 죽을까?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? 2층까지 있을거에요 1층에 화장실이 없어 1층에 화장실이 없어 되게 불편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화장실 얘네 나 슬퍼 얘네들 이제 얘네들 플레이 할 수 없다니 얘네들 얘네들아 빨리빨리 움직여 근데 왜 똥을 열어..왜리 많이 싸지? 물 내리는걸? 빨리 걸어와 영혼같이 사라진다고? 진짜 그럴거 같애 뭔가 생일 불허는데 왜 안떠 됐다 노년 얜 얼굴 똑같애 얜 늙으니까 더 잘생고 어? 야 나 금방 김제동이 얼굴을 본거 같애 나만 봤나? 김제동이 얼굴을 본거 같은데 금방 일로와 보리야 보리야 노년 다 노년으로 만들어서 생활해보 야 잠깐만 아 보리 이쁜데 쌀한테 누가 전화와 전화온거 아니야 금방? 뭐지? 야 전화왔는데? 안.. 존슨 신아? 헐? 신한테 놀러오라 할까? 흠.. 아니야 마지막 순간을 보여줄 수 없어 그치 않나요? 마지막 순간을 보여줄 수 없어 우리 다 마지막 순간인데 보여줄 수 없어 아 얘네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다 끝낼까? 하.. 진짜 이게.. 진짜.. 오 뭐야 얘 얼굴 왜 이래 깜짝이야 제시 깜짝이야 다 나이 들게 하고 다 나이 들게 한 다음에 다 나이 들게 하고 다 나이 들게 하고 이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다 노년 이제 다 생일 안되지? 이제 다 안되죠? 얘 혼자만 노년이 아니야 이제 장소를 마련해야되는데 음.. 어디다가 해야 좋을까?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소를 헐.. 2층인데 보여 유령이라서 보여 헐 쩔어 2층에서 보이는데 유령? 얘 1층 있잖아 어 아닌가? 어? 어 뭐야 2층에 있어? 어 2층에 있었어 언제 올라왔지? 이쁜방 그래도 다 같이 이제 죽어서도 다 같이 지낼 공간 요기 어때? 다 여기로 가기 헉 쫌 여기 마이 한계 안 내려왔다 헐 4,5,6,7,8 1,2,3,4,5,6,7,8 여러분 저 이래도 되요? 나 용 안 먹겠지? 진짜로? 진짜? 난 모른다 여러분이 이렇게 끝낼라 했어 님들이 이렇게 하라 했어 아 나 몰라 와 나 슬퍼 진짜로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무서워 사실 어쩔 수 이거 건축하는데 렉 걸려 유령이 저주를 저주 걸었나봐 나한테 됐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막아야되지 헐 끝났어 이게 다 됐죠 못나가 얘들아 어머 나 못포기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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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못포기했어 이렇게 놔둔다 뭐하는지 위에서 지켜볼거야 어떡해 얘 제니 혼자 안거야 얘는 못나간다는거를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어 평생 살 수 있을거야 너네 근데 되게 아아 얘들이 너무 아아 애들이 너무 아아 운동하는거 뭐라고 운동하는거 아아 운동하는거 알리산더 운동하네 이 헬벅은 얼굴로 운동하는거 봐 와 진짜 슬퍼 갑자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내야돼요 얘네 너무 슬펀데 진심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서도 잘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안하면은 애들 못 만나잖아 얘네들 다 아아 여러분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이 장면 행복해 보이네 이 장면 야 안되겠다 저 못하겠어요 나 진심 못하겠어 이거 내가 너무 지금 심지에서 70 몇편 나왔지? 거의 80편 다 되갔는데 이렇게 못죽여 이렇게 못죽여 얘네 이거 어? 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는데 왜 벽이 안좋았죠? 렉 걸려 업데이트하고 나서 렉 걸린거 보이시죠? 렉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렉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선행 얘들아 이제 너네 행동할 수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 얘들아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이라 했는데 못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너무 정이 들어서 그냥 얘네는 남겨둘게요 이렇게 남겨두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지에서 얘 어디가 이렇게 선행심에서 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대대 선수는 이렇게 이어 왔죠 이렇게 많이 얘네 가족을 선행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얘네 심은 이제 얘네 혼자서 알아서 다들 잘 살게 이렇게 화장실 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잘 살게 놔둘게요 여러분 네 이때까지 선행가족심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선행가족심은 안올릴 예정이에요 영상이 그래서 막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가족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다른 가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얘네 일상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한 번씩 봐야겠어 제프 자고 있어 시아저씨 앉아서 하품하고 또 자요 알렉산더도 자고 시우는 어디가 얘도 자러 가는 것 같은데 낮잠 자러 가요 뭐지 수면제 먹었나 전부 봐봐 뭐야 자는 거야 뭐야 낮잠 잔다며 이 표정 뭐야 헐 이 표정 뭔가 슬픈데 왜 그래 제니 제니도 자고 있고 시우룰루는 샤워하고 있어요 보리는 화장실 가는 중 쌀도 화장실 가는 중 헐 헐 헐 헐 헐 나 못 끝내겠지 왜 이렇게 네 이렇게 선잉가족심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헐 헐 헐 헐 헐 헐